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벌이고 낫고 이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젯밤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는지 이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울림이 없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마귀의 종로로 단대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성탄절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한 축복된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속히 세상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술 마시고 노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디서 만나자 그래도 한잔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또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나 어떤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그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냥 에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소동한 것처럼 소동만 하고 시끄럽게 그냥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무덤덤하게 그래 연례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낸다면 수천번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뜻깊은 기쁘고 행복한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겨로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축복도 행복도 천국도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스의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메 예수 그리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정말 그런 좋아 보이질 않아요 하잘 것 없는 그런 밭대기 한마디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숨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쟁쟁을 하다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서 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는데 그 밭을 삽니다 왜? 이 사람은 그 겉으로 볼 때는 하잘 것 없는 그 밭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모셔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그런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과 정혼한 상태 이미 이제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로마의 항쟁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본적지로 가서 다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정확하게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호적을 등록시켜서 세금을 매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다이세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호적을 해야 되는 본적지인 유다 베들레임으로 이제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산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여관에 이제 이곳저곳을 가서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이 가난하고 그 같이 온 마리아도 뭐 여유가 있는 집안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옷차림이 허름하고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어디에 지금 여러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한몫을 보려고 하는데 그 옷차림 모습을 보니까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몫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목에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방을 좀 달라고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산기가 느껴집니다 곧 아이를 해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관 주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마리아의 태안에 그 잉태된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 방마다 많은 사람들 오랜만에 모여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 마리아의 태안에 든 아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들의 안방이라도 내주면서 여기 저희 안방에 들어와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영접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무지해서 돈벌이 때문에 또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세상껏 욕심 헛된 것들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내쫓았던 여관 주인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렘에 오셔서 그 하실 방을 그 구하셨던 빈방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가정의 집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은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두드릴 수는 있지만 문고리가 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려고 억지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해야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세상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인방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가정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탄이 최고의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송과 감사와 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 멀리 동방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수천리 길을 그 동방 박사들이 출발했던 데가 파사 오늘날로 하면 이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임까지 그 거리가 수천리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고 왔잖아요 낮에 온 것이야 낮에는 별이 안 보여 밤에 별을 보고 그 험한 산과 그리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수천리 길을 여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 알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절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회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임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 여기 보면 동공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유대 왕으로 나신 리는 분명히 유대 수도인 에루살렘에 개의칠 거야 하고 그때 헤롤지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에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별의 인도를 안 보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2절 유대인 왕으로 나신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뭐하러 왔어요? 경배해배하러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헤롯왕이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렘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난다고 말씀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 베들렘으로 갈려오니까 그 나타났던 별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따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나 계속 보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그 당시 최고의 애물이에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정성스런 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오늘 또 보면은 평소보다 더 적은 분들이 나왔어요 성탄절이 되면 제가 마음이 씁쓸해요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사람들도 노는 날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콘도나 펜션이나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성탄절에 다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라를 하지는 않고 놀러가는 이런 지금 경향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성탄주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더 적게 여러분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낫고 찬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고 모욕과 이런 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구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놀러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될 법한 그런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동방 박사들은 수천의 길을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최고의 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그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애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 정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애물을 드려 경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성탄절이 뜻깊은 그리고 행복한 축복된 성탄절이 되려면 이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두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방음에 들에서 양을 치고 그 양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소 주신이라 아멘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오늘 너희에게 이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소 주신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 15절부터 17절 긴이니까 중간만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심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어떤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전해주니까 그걸 듣고 달려가서 구의의 누인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이 소식을 여러분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뵌 우리가 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고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떤 좋은 소식을 듣죠 어떤 그걸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로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나만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탄절이 뜻깊고 의미 있는 행복하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좀 제가 짧게 최대한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메 사도바우는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포스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바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전세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벌이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그 낮은 자리로 구유, 먹이 말이 그 먹이를 먹는 구유에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마음의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낮은 데로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낮은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 주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여 섬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들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회의 표호가 그거잖아요 표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을 초림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보면 2장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에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메시아를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딱 마침 사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관례대로 여드레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할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는 그런 애식이 있어요 근데 딱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메 여기 보면 어떻게 안나라는 그 여인이 나와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던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됐는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 약속하신 메시야를 기다렸는데 이 안나도 메시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또다시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런 성도님들은 이 시무원과 안나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 구원자를 시무원과 안나가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 애베하다가 그 자리에서 구원자이신 초림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제 이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만날 준비를 슬기로운 다섯천여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무원과 안나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과 기쁨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정말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그런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예수님을 그 마음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소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애물을 드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소를 본받아 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파사천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